전세보증금도 낮아지고 집값도 떨어져가지고 부득이하게 못주게 됐으면 이게 채무불리행이냐 전세사기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돈도 없는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이다 기망행이다 사기라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임차인이 입증해야 돼요 세입자가 입증해야 돼요 세입자가 어떻게 입증해야 돼요 야 사장님이 이게 사업을 크게 해 아 이거 말고도 빌딩 여러 개 갖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진짜 문장의 삼촌경제학 시작합니다 오늘 이진우 기자가 없어서 네 하지만 든든합니다 오늘 전세사기 이야기 할 건데 집주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세입자 이야기가 벌써부터 쉽겠죠 오늘 전세사기의 구조 전세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라는 제도 아 그 누구지 영화배우 왜 저 옛날 우리나라에 아들 연세대 다니고 저기 와이프 아 왜 갑자기 이렇게 아 그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 아들이 연세대인가 다녔잖아 아들 집을 구해주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왔었는데 그때 전세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전세계에 전세집이라는 전세라는 구조가 없어요 외국인한테 설명하면 이렇게 받아친대요 일본에도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요 아 그러면 그 돈을 맡겼다가 내가 2년이고 4년이고 6년이고 쓰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돌려받고 그냥 나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어디 있어 아니 그럼 한국에서는 내가 새 차를 산 다음에 친구가 이게 새 차가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주고 빌려주고 4년 지나서 그 친구가 차를 다 쓴 다음에 3천만 원 돌려받고 돌려주고 차를 돌려받느냐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듣고 보면 참 전세라는 제도가 참 특이한 제도예요 그죠? 우리만 있나 왜 가능하냐면 기본적으로 고금리 때 가능해요 옛날에 이제 금리가 높았잖아요 금리가 15% 이럴 때는 1억 원을 집주인이 받아서 그 돈을 굴리니까 15%의 이자를 받으니까 목돈으로 가능했는데 금리가 점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맞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건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2억 받을 돈을 전세 돈을 3억을 받아야지 그나마 그 돈을 굴리는데 똑같은 기회비용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전세라는 아주 특이한 제도인데 전세 사기를 어떻게 치느냐 며칠 전에도 부산에서 4명인가 구속됐는데 피해 금액이 뭐 98억 82억인가 그래요 프레임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 집주인 일당이 4명이 있어요 4명이 집이 열채에 있는 다세대나 다가구 원룸주택이라고 치죠 열채에 이게 30억 정도 돼요 이걸 그래서 이거 사면 대출 받을 수 있죠 16억인가 대출을 땡겼더군요 은행에서 그런데 세입자 10명을 하나 둘 셋 세입자들 10명을 이렇게 넣다 보니까 전세금으로 해서 29억 얼마가 채워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6억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16억 하나도 안 쓰고 다 채워져버린 거지 이른바 갭 투자가 됐어요 그때는 전세값이 높았고 집값과 전세값과의 갭이 별로 없어가지고 16억이 남았죠 이걸로 또 다른 돈을 또 사요 이걸 또 사요 이 4명 일당이 이걸 4개를 샀더군요 사실은 3, 4, 10이 120억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단 16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돈 한 푼도 없이 이걸 굴리는 거죠 그런데 전세값이 갑자기 폭락하니까 코로나로 사람들이 이제 4억, 3억, 4억에 들어왔던 게 2억, 3억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갈 돈을 융통해가지고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 돈을 이 사람들 돈 없잖아요 결국 나갈 돈을 못 떼어주는 게다가 집값도 30억쯤 될 줄 알았더니 25억, 23억까지 떨어져 버리면 그럼 이제 더 돌려줘도 못하고 처음에 들어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분들은 선순이니까 경매로 넘어가든 어찌됐든 간에 돌려주죠 그런데 뒤에 들어온 세입자는 어 제 돈 주세요 저도 확정일자 했어요 했는데 받을 돈이 없는 거죠 경매로 넘어가도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공인중개사가 이 세입자가 쭈쭈쭈쭈 근데 이 건물은 얼마쯤이에요 아유 이 건물은 30억 넘지 앞집은 이것보다 더 오래됐고 지하철역보다 먼데 이거 35억에 거래됐어요 그럼 보통 세입자는 믿죠 아유 그래도 30억은 되는구나 두 번째 근데 앞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전세 6억 어떤 사람은 2억 어떤 사람은 뭐 3억 5천 해가지고 20 한 3억 정도가 이미 채워져 있어요 선순이가 근데 나는 3억 전세 3억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26억이죠 경매에 넘어가서 이 집이 30억에 팔리면 26억에만 팔려도 다 나눠줄 수 있는 거니까 내 순서는 오겠지 하겠죠 그런데 첫 번째 이 연립이 사기꾼들이 30억이라고 뻥을 쳤을 수도 있고 사기꾼들이 사기를 안 치고 30억이라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25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매에 넘어가서 20억에 팔린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저는 제일 후순이잖아요 열 번째 그래서 3억짜리 전세에 들어왔는데 앞에가 23억이잖아요 앞에 사람들이 23억을 선순이로 가져갈 사람들이 23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경매로 20억밖에 못 받았으니 제 돈은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0원이죠 0원 자 이렇게 해서 집값을 부풀리거나 뻥치거나 사기칩니다 그래서 다시 어? 이 앞집도 35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일 없어요 블러핑을 한 거죠 공인중개사 이 나쁜 공인중개사분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술 더 가면 자 월세 전세를 구하러 왔어요 쭈쭈쭈쭈 얼마예요? 집이 되게 새집이고 깨끗해요 2억 5천 전세요? 저희 신혼살림으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테라스도 있고 그런데 앞에분들은 앞에분들이 23억 원이나 이렇게 전세 들어와서 확정일자는 해놨어요 그런데 이 집 얼마라고요? 저 안 할래요 보통 이렇게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 가게 하려고 앞에분들은 월세야 대부분 월세니까 그분들은 선순위가 없으니까 3억 원 안전하지 라고 뻥을 쳐요 심지어 이번에 구속된 애들은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서 보여줬어요 진정한 사기인 거죠 그런데 이 집주인이 사실은 사기치려는 의사는 없었어요 그냥 갭 투자를 한 거에 선량하게 돈 벌려고 그래가지고 이 세입자가 딱딱딱 왔는데 이게 전세자금도 낮아지고 전세 보증금도 낮아지고 집값도 떨어져가지고 부득이하게 못 주게 됐으면 이게 채무 불이행이냐 전세사기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두 가지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도 돈도 없으면서 돈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 그거 자체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다 기망행위 사기라 이거예요 부작위에 의한 네가 알면서도 은근히 사기쳤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갚아줄 돈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연립주택이 30억이 아니고 이거 팔아봤자 23억밖에 안 나오는데 알고 있으면서 문제는 뭐냐면 집중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나 의지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임차인이 입증해야 돼요 세입자가 입증해야 돼요 세입자가 어떻게 입증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사기로 몰고 가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전세사기가 가능한 이유는 전세가 정말 전세계에 우리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제도라고 했잖아요 잘 볼까요 정보가 맞지 않아요 정보 불균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경제학책에 많이 나오죠 레몬 마켓이라고 내가 이 차를 사러 갔어요 차를 사러 갔는데 저는 중고차 상인이에요 쭈쭈쭈쭈쭈 이 차 한번 볼래요 이 차 좋죠 되게 멋지죠 되게 멋져요 깨끗하고 주행거리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차 안에가 진짜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는 내가 알아요 그쵸 이 차를 팔려고 한 사람이 알죠 이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이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레몬 마켓이라고 해요 속기 좋죠 정보 불균형이 이루어지죠 전세시장도 그래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사람의 정보를 많이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은행이 나한테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요 너 소득증명서 끊어와라 너 집 있으면 주택 등기 떼와라 너 카드 연체 안 했다는 증명 떼와라 뭐 떼와라 뭐 떼와라 왜 그렇게 해요 내 정보를 알아야 내 신용 내 크레딧을 알아야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맞춰 이자율을 주죠 이자율을 맞춰주죠 그러니까 시장경제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레몬 마켓이 안 되고 정보 불균형이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자 전세세입자가 와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집주인하고 인사하고 공인중개사가 안녕하세요 이야 사장님이 이게 사업을 크게 해 아 이거 말고도 빌딩 여러 개 갖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진짜인지 이 사장님이 지금 어디 돈을 말려가지고 세금을 연체하고 카드비를 연체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보 불균형이 사실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전세는 내가 돈을 내잖아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입자가 나한테 돈을 빌려가는 이 사람의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요 근데 이 전세시장은 이게 안 돼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심지어 은행도 전세대출을 해주죠 그런데 은행도 그냥 빌려줘요 너희 둘이 알아서 해 나는 너 신용만 볼 거야 이 돈을 쟤한테 가져간다고 전세돈이니까 나 제 신용은 모르겠어 나 제 이름도 필요 없어 그냥 전세 계약서만 나한테 보내 전세대출을 해줄게 은행은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이니까 돈만 빌려주면 땡이에요 정보가 나한테 오질 않아요 은행이 굳이 왜 이 세입자한테 너 돈 떼일지 모르니까 그 사람의 이런 서류 준비와 그 사람의 체납 기록 그 사람의 카드 뭐 기록 소득 기록 이런 거 없어요 은행은 그냥 빌려줘요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정보가 확인이 안 되죠 근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전세 사기가 터집니다 이 정보 불균형 때문에 자 이게 계속 터지니까 정보가 이제 각종 공적 기관들한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우 저 불안해서 도저히 전세 못 들어가겠어요 어떡하죠 아 그래 공적 기관 민간 기관이든지 아니면 뭐 허그 같은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데서 보증을 해줄게 걱정하지마 아 정말요 대신 보험료를 얼마씩 내 내가 조금은 낼게요 그리고 발 뻗고 편하게 전세 가입할게요 그런 전세 보증 제도가 생겼는데 그 허그 같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데서도 심지어 아 얼마 이하예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자격돼요 얼마 이상 네 그러면 저 보증 사줄게요 라고 하면서 정작 그런 보증기관에서조차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저 전세금 못 돌려받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보증 썼으니까 조건에 맞으면 우리가 대신 갚아줄게요 어 이걸 이제 전세자금 대위변제액이라고 그래요 네 허그에서 보통은 한 3천억 5천억 이 정도 갚아주다가 이제 전세자기가 막 연립주택이 특히 가격이 떨어지고 갭투자가 성행해야지고 전세자기가 극성을 비루니까 작년 말에 3조 5천억 원이나 대위변제를 해줬어요 그거 다 우리 돈이에요 국민 돈으로 물론 대위변제를 해주면 이 집을 이제 허그가 가져가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집을 가져가죠 그래서 경매에 넘기죠 그래서 그 돈으로 3조 5천억 원을 회수하는데 사실은 물어준 돈보다 경매로 낙찰받은 금액이 이건 10억 원을 이 세입자들 보증서 줘갖고 다 갚아줬는데 전세를 경매를 8억 받았다면 나머지 2억 원은 못 돌려받는 거예요 우리 세금에서 떼우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떼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정보불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를 피해갈 수 있을까 일단 아까 말했죠 이 집이 얼마인지 알려면 우리는 실거래가가 나오니까 아파트처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는 않지만 이 옆에 또 다른 연립이 있으면 그 실거래가를 찾아봐달라고 해서 실거래가를 비교해보고 발품을 팔아야죠 누가 봐도 저 건물이 좋은데 저게 27억에 팔렸으면 내가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집은 20억에서 25억은 받겠구나 최소한 이 정도의 발품은 팔아야 되고 또 이 옆에 중개업소에 가서 내가 집을 한 서너 개는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규어 해보고 저 집은 얼마라더라 저 집은 얼마라더라 일단 집값을 대충은 가늠해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쭈쭈쭈쭈 자 여기 이제 세입자가 저 말고도 몇 명 살아요 아 집주인 빼고 다섯 명이 살아요 한 집이 비었어요 302호가 살았으니까 세입자분 들어가면 아주 살기 좋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다섯 사람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전세라면 그분들이 다 확증일자 맞고 선순일 거 아니에요 나보다는 무조건 선순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전세보증금의 총합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다섯 명이 2억씩 해갖고 10억이다 그런데 나도 2억이다 그러면 12억 원이 되는 거죠 전세보증금의 합이 그런데 이 집이 최소한 그것보다는 20% 이상 30% 이상은 더 가야죠 최소한 그러니까 12억이니까 최소한 15억은 보장받아야죠 16, 17억 원 정도는 돼야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야 경매에 넘어가도 내 순서대로 내가 확증일자하고 후순위로 받아도 내 순서까지 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겠죠 그런데 앞사람들이 앞에 들어온 다섯 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 얼마에 전세 들어왔는지 또는 월세인지 전세인지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돼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전세 확인서를 해서 주민센터 동사무송 하면 있는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 세입자로 들어온 다음에야 열람할 수 있어요 계약한 다음에 이미 잘못 들어가 버렸는데 이거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정부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7월 10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7월 10일부터 선순위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공인중개사가 더 쉽게 첫 번째 들어온 203원은요 전세가 2억 3천에 들어와 있어요 두 번째 들어온 집은 하유 신원인데 3억 7천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섯 집은 모두 합쳐서 12억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월순내가 들어오면 전세 2억 원에 들어오면 그러면 10 얼마가 되겠죠 그런데 이 집은 얼마니까 걱정 없어요 라고 설명 의무하게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이 됐어요 오늘부터 7월 10일부터 그래서 중계대산물 확인설명서에 이걸 잘 설명하게끔 돼 있어요 말로도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계약서 옆에 뒤에 첨부하는 거 있잖아요 확인설명서에 앞집은 얼마 앞집은 얼마 월세 전세 얼마 라고 자세히 설명하게끔 돼 있는데 정작 집주인은 이 정보를 공인중개사한테 줘야 할 의무가 없어요 착한 집주인은 줘요 심지어 앞에 간 세입자들이 동인까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에 근저당 은행에서 이 집주인이 얼마를 빌렸는지 보통은 근저당이 있죠 왜냐하면 원룸 지으면서 대출을 받아서 하니까 그래서 10억 대출을 받았다면 근저당은 거기에 10% 더해서 11억이 근저당이 잡혀있는 건 우리가 누구나 동의 없이 등기만 600원인가요? 그거 해서 대법원 들어가서 등기 떼보면 아 대출 금액이 얼마 있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앞에 선순위로 들어온 이 다섯 집들이 얼마에 들어왔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좋은 집주인이라면 제가 이거 그대로 떼줄게요 하고 보여줄 수도 있죠 계약서 보여줄게요 했더니 그럼 공인중개사분이 아 월순씨 계산 확인해봤더니 12억 원이 돼 있네요 안전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저 2억 3천에 이거 전세 계약할래요 이렇게 되면 좋은데 집주인이 안 알려주거나 나머지 선순위 세입자들이 동의 안 해주면 그래서 작년 지난해인가 법안이 있었어요 공인중개사들이 이걸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법안이 있었어요 통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인중개사가 이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선순위 관리를 설명해라고 하는 건지 현장에서도 집주인인 친절하면 방법이 없죠 이 부분 정말 대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게 한 20억짜리 연립주택이라면 근데 보통은 사실은 다세대는 평수가 한 두 개 정도잖아요 내가 2억에 들어가고 좀 넓은 집은 3억이라고 치면 그걸 그냥 우리가 가늠해서 더해봐야죠 그래서 2층에 두 집 3층에 세 집 1층에도 두 집이면 7집인데 2억 2억에서 14억 나까지 14억이니까 이게 20억이면 경매 넘어가도 되겠구나 이 정도 어림은 계산해봐야죠 중개사분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이 방법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아파트는 이런 사고가 왜 많지 않냐면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있고 전세까지도 다 우리는 표시가 되는 아주 독특한 디지털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7억짜리니까 내가 전세 12억 들어가도 집주인이 그리고 지금 2억 은행에서 빌려갖고 근저당 2억 2천이 설정돼 있어 근데 그게 나보다 선순위야 근데 경매 넘어가면 이게 17억인데 15억이라고 해도 15억이면 은행이 먼저 2억 휙 받아가겠지 선순위니까 그러면 15억에 17억짜리 집을 15억에 경매 나가서 15억에 2억 떼주어서 13억이니까 내가 12억 전세 들어가도 괜찮겠구나 투명하게 보인다고 아파트는 근데 연립은 이런 게 없지 실거래가도 없고 도대체 이 연립이 저 사장님이 20억이라는데 솔직히 그게 10억짜리일 수도 있거든 그게 25억짜리일 수도 있지만 이게 깜깜이 구조니까 그렇고 그렇다고 정부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 돈을 다 물러줄 수도 없고 사기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기도 입증이 쉽지 않고 다른 이야기인데요 전세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까 전세라는 시장 자체는 고금리여야만 기본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했죠 저금리면 전세값이 오른다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 전세가격 지수가 지금 90인가 그래요 시중에 보면 1년째 전세값 급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90일까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는데 전에는 KBS 냈던 것 같은데 언제때부터인가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는데 전세가격 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 90이에요 이게 2021년 6월 기준 100이에요 2021년 6월에 100이고 지금 92에요 그 전에 104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들이 전세값 급등 1년세 쉼세 없이 전세값 올라 전세값이 집값 끌어올려 그 기사는 엄밀히 말하면 절반은 틀린 거예요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가 더 올랐다가 내렸다가 많이 내렸다가 지금 1년 동안 올라서 옛날 100이었다가 104였다가 지금 많이 올라서 90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얼마나 기사가 잘못되요 이렇게 표현하는 언론 열의 제가 찾아보면 열의 한두 곳밖에 안 돼요 전세값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을 부추기죠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집을 사게끔 왜냐하면 건설사들은 신문사들의 큰 광고주니까 심지어 건설사가 갖고 있는 신문사도 점점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면 어때요 전세값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이렇게 보면 돼요 2021년 6월이 100이라고 했잖아요 2009년에 2009년에 전세가격지수는 65예요 10년 지나서 2019년에 전세가격지수는 92예요 와 그러면 쉽게 말해서 6억 5천만 원짜리 전세가 9억 2천만 원이 됐다는 소리예요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0년 동안 전세값이 정말 많이 올랐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보면 제가 아까 전세값은 금리에 정확하게 연동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집중인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면 이 돈의 가치가 4%하던 게 2%로 떨어지면 10억 받아봤자 그 돈의 가치가 5억 가치밖에 안 나오니까 이 돈을 굴릴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값을 더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년간 전세값이 진짜로 6억 5천에서 9억 2천만 원이 됐을까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자세히 보면 2009년에 전세대출 가중평균 이자율이 4.5%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6억 5천만 원짜리 2009년에 6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세입자의 이자 부담 이걸 전부 다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돈의 그 사람이 그 세입자가 얼마나 돈의 부담을 갖는가를 수치로 환산해 보면 이게 4.5를 곱하면 연 2,920만 원이 나와요 6억 5천만 원의 아파트 세입자가 4.5%의 이자 부담을 가지니까 그런데 10년 후에 전세가격이 9억 2천만 원으로 올랐지만 2019년에 전세대출 가중평균 이자율은 2.9%예요 그러니까 9억 2천만 원 집에 2.9%를 곱해봤자 2,900만 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20만 원 줄었죠 결국 2,900만 원 2,900만 원 똑같아요 이 기간 세입자가 부담하는 돈의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2,900만 원 전세값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 세입자는 6억 5천짜리 전세에 살다가 10년 후에 9억 5천 간 이유가 뭐냐면 이자가 싸서 버틸만 하니까 그 돈에도 물론 이 돈을 다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돈값에 돈의 무게에 연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언론에서 말하는 전세값이 얼마예요 6억 하던 게 9억 원 됐어요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거죠 여러 요소를 같이 봐야 진짜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지 그다음에 맥락도 봐야 되는 거죠 전세가격지수 확인해 보면 돼요 진짜 오르고 있나 전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집값처럼 가수요, 투기수요가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가 어? 내가 전세를 2개, 3개 들어가가지고 다음에 전세값이 오르면 차익을 어떻게 차익을 얻어요? 전세값으로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얻죠 내가 팔아서 전세는 가수요, 투기수요가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막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욕심이 더해져서 그 값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세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1년 동안 또 폭등, 급등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닌데 이런 기사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서울 잠실의 집주인이에요 그런데 이거 전세를 12억에 내놓고 원래 보통 32평은 12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론마다 매일 아침 전세값 급등, 전세값 또 올라 또 1억 껑충 이렇게 나면 그럼 나도 12억 5천에 내놓을까? 12억 5천에 일단 내놔봐 계약할 때 깎아주지 그런데 그러면 또 한 3일 있다가 옆동에 사람이 전세를 내놓을 때 매물이 12억 5천에 나와있네? 난 13억 원에 내놔보지 이건 좀 이따 깎아줘도 2천만 원 정도 깎아주지 이렇게 일시적 의도하지 않은 가격탐합이 가능해요 전세시장에서는 그걸 누가 부추기느냐? 언론이 부추겨요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사화하지 않고 무조건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에 광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세시장은 가수요나 투기수요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 결국은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 수요이기 때문에 시장 수요와 공급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어느 순간 가격이 맞아서 거품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담합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담합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꾸 그게 잘못된 기사가 그걸 부추겨요 우리가 기사를 바로잡을 수 없으니까 그 기사를 해석할 줄 알아야죠 그 기사를 해석하려면 맥락을 봐야 한다 전세가격이 이렇게 오르지만 사실은 전세가격지수는 지금 고점에 비하면 10% 정도 내려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금리나 다른 여러 물가나 이런 거하고 견줘서 볼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시장에 속지 않아요 흔히들 그래서 종부세니 세부담이 높아져서 집주인이 그 세부담이 200만 원 높아졌으니까 전세값 월세를 전세값도 올리고 월세를 올린다 이런 기사도 정말 많았죠 이거 정말 시장경제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정말 공산주의자 같은 발언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면 철강가격이 올랐으면 현대차는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다 올리면 되겠네요 그럼 아무 문제 없겠네요 그냥 시장경제에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 해산물 가격이 오르면 중국집 아저씨는 짬뽕 가격 13,000원으로 올릴게요 15,000원으로 올릴게요 하면 되는 거네요 시장경제는 이게 뭐예요? 이게 스탈린 때 계획경제예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그 어떤 제도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런 시장경제는 없어요 그런 보도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전세사기 설명해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사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젊은 분들이 이거 잘 몰라요 자 오늘 이제 어째됐던 새 집을 계약하기로 했어요 월순씨가 이제 계약하러 왔어요 좋은 중개사분을 만나가지고 오늘 이제 오늘 이사 들어와요 이사 들어오는 날 잔금 받고 이제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옛날엔 열쇠를 줬지만 지금 이제 비밀번호 알려주겠죠? 이사 들어와요 이때 이제 등기를 딱 보죠 등기를 봐서 집주인분이 대출받은 거 아 깨끗하네요 또는 대출받은 거 4억 있는데 뭐 이건 충분해요 이거 집값이 기본적으로 얼마 되니까 이 정도는 이제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거 괜찮아요 확인하고 입주했어요 그런데 앞에 전세세입자들 확정일자가 많으면 선순위가 많으면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5억을 더 땡겨야 돼 이 집에서 그런데 이 세입자한테 3억도 받고 싶고 전세자금 아니 은행한테 5억도 대출을 받으려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 잔금 치르고 계산하면서 은행 가지고 미리 상담한 다음에 오늘 대출을 땡겨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도 오늘 계약했고 이 집주인하고 은행도 오늘 계약했죠 그런데 은행 근저당의 시효는 바로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확정일자 이거는 오늘 밤 자정 넘어서 발생해요 쉽게 말해서 은행이 선순위가 돼요 정말 제가 취재기자 할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보니까 5억 원 대출이 추가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거지 5억 빌렸으면 5억 5천 정도가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돼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월수지 어 중개사 사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장님 어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걱정하지 마요 혹시라도 내가 사장님을 못 믿는 건 집주인을 못 믿는 건 아니고 거기 이제 특약사항에다가 세입자 들어오는 잔금치로는 그날까지 권리사항에 어떤 변동도 없이 대출도 늘어나지 않게 함을 약속함 이렇게 특약사항을 넣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후순이라고 해도 어 저 후순인데 저 진짜 돈도 없고 근데 저 후순이라 해서 한 푼도 전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하는데 정부가 진짜 가난한 분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해마다 조금씩 받고 자치단체마다 다른데 1억 6천 5백만 원 이하의 세입자가 후순이라면 그거와 상관없이 우선 변제 5천 5백만 원까지는 변제를 해줬군 이 제도 알고 있었어요 아 훌륭해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최우선 변제금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후순이라도 내도 먼저 5천 5백만 원은 떼줘요 내가 물론 전입신 건 당연히 확정일자는 받아야 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아까 기준이 1억 6천만 원 이하의 전세 보증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5천 5백만 원까지 우선 변제해준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월순 씨가 그 대상 신청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전세가 2억이야 그럼 1억 6천 5백보다 높잖아요 그럼 이분은 한 푼도 못 돌려왔죠 정말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 제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5월에 목숨 끄는 30대 아주머니 계세요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증원 대회에 나와서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전세사기에 걸렸는데 하고 울었던 분은 얼마였더라 8천 6백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대구시의 기준이 그 이하예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보다 살짝 위에서 그 제도의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런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제도도 있다 이것도 꼭 우리 청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청년경제학 아니지 삼촌경제학 김원장 기자의 삼촌경제학 오늘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 또 전세라는 우리만의 아주 독특한 제도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법 공부해 봤습니다 또 전세상의 일정도 그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다진 일정도 다진 일정도